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저쪽에서 나온거있다. 개그맨 저기요. 언덕있다. 나한테 올수있어? 이 차까지? 뛰어뛰어 뛰어뛰어. 자기장 와.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자기장에 죽을거야.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오늘 몸이매하자.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그렇군요. 그거 와야죠, 선생님. 에스터브. 그냥 쏘지 마죠? 쏘지 말까? 괜히 위치 들키니까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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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렸음 못살려 못살렸어 살릴 수 있나? 아이씨 아이씨 그 집 W방향 W방향 구호장에 어디 이거 이제 다음 원이 100m도 안되기 때문에 70m정도 밖에 안돼 자동소총 들고 근접전 해야돼 나이스 디젤 어디야? 위치점이야 줄어든다 줄어든다 아냐 저기 2명 보인다 지금 제2정면 바로 2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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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단명 기절시켰어 야 이거 1등각이다 1등각 2명 2명 1팀 중거 어? 있다 있다 20방향 나이스 나이스 야 5042 진짜 와 다 쓸었다 몇 킬이에요? 나도 3킬 아 잘했다 와 조졌다 진짜 나 지렸다 와 마지막에 와 2명이서 2명이서 진짜 엄청 리스펙합니다 와 이거 아까 그 보급품 안 먹었으면 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